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이주호 씨입니까?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자 이거를 보면서 교육은 실험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교육을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가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의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검증받은 교육방법 교수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도 이론적으로나 학계에서 충분히 실험을 거쳐서 검증받은 이론의 바탕을 둔 제도나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민들을 참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혁명이란 그런 이름 하에 사회주의 여러분들 정권이 등장하거나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뜻도 보지 못한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탈원전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가격 규제 임금주도성종 그게 다 뭐죠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은 100% 실패라 하거든요.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그냥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는 정말 철이 없는 정신나간 실험인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주원과 최주원과 여러분 kdi 연구위원을 거쳐가 여러분들 교육부 장관을 두 번 지낸 사람인데 정말 이 양반이 정신이 없구나 내가 오죽했으면 정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학생 시절에는 특히 이제 그런 뇌 발달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뉴얼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손을 많이 쓰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이 그냥 터치를 하는 건데 두뇌 발달하고 전혀 지금 검증받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손글씨 쓰는 것이 법제화된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알게 된 것은 그거를 초등학교의 한 교사분이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킨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인 샤론 크크 실바가 제안한 캘리포니아 주 법안이 2023년에 통과되어 가지고 2024년 1월부터 초등학교 학생 12만 명을 대상으로 손글씨 연습을 시킨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손글씨를 왜 씁니까 손하고 내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사시면서 좀 많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가 되면 타자를 치지 않고 연필을 들고 흰 백지 노트에다가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그동안 성취한 업적이라든지 그동안 성취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으로 써보게 되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잘 정리정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어른들도 손글씨를 가지고 자기의 일상활동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하루 일과의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심적인 평정감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을 잘 조직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타자 대신에 손이라는 것이 뇌하고 상당히 연결된 그런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리 같은 경우를 디지털로 쓸 수도 있겠지만 좀 아날로그식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아이 때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1월 28일자 조성일보 기사인데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타이핑보다도 뇌연결에 훨씬 더 손을 쓰는 것이 더 효과가 있더라는 그런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화면에 나타난 단어를 손글씨로 쓰거나 키보드로 입력하는 동안에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뇌의 연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손자 손녀가 있으시거나 자녀분이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이 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것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연구보고서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 연구보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학술지에 실리겠죠. 연구 결과 손으로 글을 쓸 때 뇌연결 패턴이 키보드로 타이핑할 때보다 훨씬 더 정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지각 능력 인지능력 판단 능력 등이 두정력과 뇌중심부인의 신경 네트워크의 허브와 접전 사이에 광범위한 세타파 알파파 연결성 패턴이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런 연구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손을 쓰면서 다이어리를 써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걸 일찍부터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이 아이패드나 그다음에 갤럭시패드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을 늦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글자를 쓸 때의 손가락 움직임이 뇌연결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활자체로 쓰든 필기체로 쓰든 학습효과는 비슷할 것이다. 이게 최근 여러분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연구팀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나 미국의 일부 주에서 아이들한테 손글씨를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는 그런 교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교육 분야뿐만 아니고 경제 분야에 있는데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검증받은 충분히 학계에서 입증된 그런 것을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업자들의 이익은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면 그 업계에서는 계속 로비를 하겠죠. 그러나 교육부 장관 정도가 되면 이런 실험을 하면 한 개 학교나 두 개 학교 정도를 설정해 하지만 대규모로 이런 실험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참 정신나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은택 정책사회부 차장이 디지털 교과서 이후 아이들이 읽게 될 것이란 그런 글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아마 이제 자녀들이 아직 어리니까 교육부가 디지털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분이 착잡합니다. 종이 교과서 대신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종이 교과서 없이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 기자분은 연필과 종이책의 감촉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습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국한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종이책이라든지 손글씨 쓰기라는 것이 뇌발달하고 바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걸 성인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인도.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반드시 뭐죠 손글씨로 쓰거든요. 일정을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기술의 한 부분에서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스웨덴이 지난해부터 종이책과 필기를 광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꿨고 디지털 스웨덴 연구소는 디지털 기기가 학습능력을 손상시킨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 한국 교육학술정본도 수입 중 디지털 기기 사용시간과 수학점수가 반비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대가 디지털화를 거대한 움직임으로 가더라도 아이들이 교육기관 중에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를 광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른들이 어떤 교육방법을 도입해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더 신중해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전혀 도입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선거 과정에 디지털 기기를 왕창 도입해 가지고 지금 선거가 완전히 난장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생각들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치르고 교육부 장관이 이주호 씨인가 하는 사람일 건데 정신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건물들만 들어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주호 씨야 뭐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 별로 책임이 없겠지만 교육수장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 세대의 이해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의 여러분들 준비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다 엑소들인 겁니다. 다 참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사과 콜라 님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이 아이콘이 멋있네요 노란색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